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대속교육주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아침에 이제 좋은 소식이 나올 거다 그래서 쫓아가셨는데 지금 좀 마이낙스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번에 물리면 좀 고생하실 거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매매 잘하고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요. 문자도 보내시고 전화 신청도 많이 하시면서 편안하게 같이 고문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신혜인가 문자 보내는 전화번호 알려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안신혜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잔뜩 움츠린 채 출발을 했었던 코스피. 점차 장막이 개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얄밉게도 매도를 했었던 기관 쪽에서 매수로 전환하면서 외국인과 치열하게 싸움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맑게 개는 종목 위주로 가려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전화는 02786-1021023 문자 013-3366-8288 카카오톡 아이디 엠트의 노마의 스타 유튜브 라이브 방송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벤트 마련돼 있습니다. 현다차냐 기아차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상승폭이 더 큰 종목을 예측해서 문자로 보내주세요. 023-3366-8288 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현대차, 기아차 둘 중에서 기아차가 탄력에 더 좋은 상황입니다. 8월에는 좀 괜찮았나 봅니다. SUV 신장 모멘텀으로 내수도 꽉 잡았고 8월 미국에서 판매 확대 소식도 들려와서 이렇게 연일 강세를 시현하고 있는데요. 맞추신 분들 배연철에 평생 하는 주식 투자 시기와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제 제가 또 졌잖아요. 4개에서. 지금 씩 웃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아쉬워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려고요. 2일 때까지 하시려고요? 그럴 거예요. 그러면 큰 걸로 합시다. 큰 걸로. 한 조금 키우게요? 커피 말고 밥 싸기. 알겠어요. 저는 그럼 저 먼저 할게요. 저 현대차 대장줄 따라가라고 하셨잖아요. 대장줄 잡으려고? 네. 저번에 내가 삼성전자 대장줄을 잡아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나는 기아차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수익률이 아니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늘 누가 많이 올라가느냐. 네. 그럼 나는 기아차예요? 네. 기아차. 여러분들 이제 월요일날 밥 먹으러 오세요. 밥 먹으러. 저 기아차입니다. 한번 잘해보시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편안하게 하세요. 그러시면서 오늘 현대차, 기아차가 첫 반등이 나왔는데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가시고요. 여러분들도 좀 오늘 재미로 해보는 거니까요. 013에 3366에 8288로 기아차가 더 올라갈 거다 아니면 현대차가 올라갈 거다 보내주시면 모아서 여러분들이 CD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하는 주식투자. 이 CD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만 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 파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청하셔서 많이 가지고 가시고요. 오늘 문자 보니까 재미있는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3725님이 촌놈 마라톤 하도 대북주가 기대감으로 오르더니 내용이 별로 없는 듯 추세가 꺾이네요. 이러셨는데 촌놈 마라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뉴스에 팔아라 이런 모습이 나와서 오늘 푸른기술이 가장 먼저 올라왔었는데 좀 그렇고요. 잠시 후에 우리가 대아티아이라든지 그다음에 좋은 사람들. 또 오늘 대호회의는 거래정지까지 당했으니까 좀 어렵습니다만. 잠시 후에 이런 걸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해드릴게요. 문자 많이 보내시고요. 우리 기아차, 현대차도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주시고 오늘 보니까 지금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하죠. 다우지수 굉장히 강한데 거기에 호재 악재가 있습니다만 호재 쪽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어제는 우리가 갑자기 2시 반 넘었으면서 좀 썬렁해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아마 인도네시아 증시가 하락한다 이러면서 그냥 그랬는데 아유, 이거 참 아시아 증시가 지금 못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장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한 200개억 정도 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거래소에는 이 시간에 한 1900억 정도 매도인데 아마 삼성전자하고 오늘 SK하이닉스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SK하이닉스도 고민인데 SK하이닉스는 우리 못다한 종목 상단 코너에서 좀 말씀드릴 테니까 가지신 분은 잘 보시고요. 아무튼 오늘은 수급적인 논리로 보면 외국인들 매도하고 있고 기관들은 매수인데 딱 걸쳐 있어요.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2300포인트가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방송하는 시간만 하더라도 2300포인트가 지지성을 했습니다만 갑자기 이제 종합주가 빠지면서요. 한 10포인트 이상 더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5일 평선이 2300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21평선은 이체별이 284포인트인데 아마 이거 지지성으로 갔고요. 제가 이제 여기 옆으로 행보하는 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지난달에 여기 2320포인트 근처에서 물리신 분들이 한 번만 더 올라오면 팔고 싶다 이런 생각하실 텐데 이렇게 행보하다가 툭 치고 하면 더 많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거래량이 좀 늘어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런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몇 종목 봐드릴게요. 같이 보니까 오늘 삼성 출판사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삼성 출판사는요. 지금 오늘까지 지금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자회사 스마트 스터디라는 회사에서 만든 상어가적이라는 동요가 있대요. 이게 뭐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클릭수가 많아지고 또 영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거 잘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뭐 이게 지금 싸이 이유로 그냥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글쎄 오늘 쫓아가시는 건 좀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뭐 만 원 소례부터 만 구천 원까지 3일 만에 그냥 이 따블이 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장중변동폭이만 매매는 될 수 있는데 오늘 쫓아가시는 건 좀 그럴 것 같고요. 이거는 뉴스에 팔아라 해가지고 조금 늘리목 쫓다가 다시 갈 수는 있겠는데 아무튼 관심 있게 보시는 건 맞지만 주식은 좀 기분 좋을 때 파는 거거든요. 지금 3일 동안에 거의 뭐 100%가 났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 고점 부담을 좀 보이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네이처셀인데요. 이거는 실적만 보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이거 지금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이익이 적자가 계속 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이사가 작전 뭐 이래가지고 구속되고 이래가지고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이거는 영업이익이 올해도 보니까 이제 19억 그죠? 적자가 났다 그죠? 영업이익이 적자가 계속 나는 게 좀 부담되는 모습인데 이거는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주목을 한번 볼게요. 주목을 보면 야, 64,000원부터 지금 이게 주가가요. 4,000원까지 빠졌었어요. 아, 무섭죠, 그죠? 이렇게 작전 세력 걸렸던 거,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은요. 이게 원래 가격이 4,000원, 2,000원 교체에서부터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급등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 빠진 것은 많이 빠진 게 아니고 제자리에 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매매하시는 데는 좀 빠르게 매매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이거는 좀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좋은 재료들을 막 내보내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럴 때마다 조금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빨빠르게 매매 잘 하시고요. 저는 돈 못 버는 회사 주식은 잘 안 사거든요. 오늘 뭐 여러분들 어려운 얘기들 나올 수 있는데 아무튼 오늘까지는 기세니까 좀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종목은 3번 정밀인데요. 3번 정밀 전자는 이거는 지금 무상증자를 했어요. 지금 이제 주목으로 보면요. 무상증자 해가지고 이렇게 급등을 하는 예를 들면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17,000원부터, 9월 3일 날 17,300원에서 무상증자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600원도 상한가 나오면서 이렇게 3번 정도 나왔는데 무상증자 재료는 이제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전환사체를 발행한다. 200억 정도 전환사체를 발행한다 그런 얘기인데 전환사체 발행은 양면의 칼이 있죠. 그렇죠? 전환사체를 발행을 하면 회사에 이제 돈이 들어오니까 이제 좀 재무구조가 좋아진다는 그런 면도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주가 올라가면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매물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7,400원에서는 조금 단계가 좀 나오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오늘 만약에 정가 기준으로 좀 밀리기 시작해가지고 마이너스 건이 난다 그러면은 이건 무조건 팔고 나오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시면은 나는 감당 못하겠다 그러시면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하이리스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때가 좀 온 것 같아요. 매매하시는 데는 조금 조심하실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오늘도 문자가 그런 문자가 왔어요. 우리 저기 뭐 오마이스타 방송 보시고 지금 전화를 상담 신청했는데 누가 뭐 전화해가지고 나만 따라하면은 뭐 주식해서 돈 벌게 주겠다고 이렇게 광고하기가 전화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제 우리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컴퓨터로 보다 보면 저도 많이 봅니다마는 이게 뭐 팝업 간 거라고 그러잖아요. 잘못 클릭 탁 하면 그냥 내 전화번호 가가지고 연락처 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아마 전화 계속 오면 그럴 텐데 저는 나 따라하면은 주식해서 무조건 수익 납니다.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자기 재산은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 모니터대 방송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나만 따라하면 수익 납니다. 무조건 따라하세요. 이거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 제 목소리 들으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얼굴은 잘 모르시더라도 잘 아실 테니까. 그다음에 8967님은 커피 쿠폰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연말에 부르기또기 하겠습니다까지 하셔야죠. 8967님. 이거 세상에 공짜 없어요. 커피 쿠폰 이거 보내는 거 여러분들 잘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어제 삼성전자는 그랬고요. 그다음에 Y지원도 있었고 LG상사도 그랬는데 LG상사만 하고 전화 연결해 볼게요. LG상사 볼게요. 이건 저번부터 자꾸 올라오는데 제가 너무 많이 빠져서 지금 매듭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LG상사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종합상사들 지금 워낙 많이 빠트려놨어요. 지금 원자재 가격이 좀 내려가면서 종합상사 같은 경우는 이제 철강석을 중계를 한다든지 이런 원자재를 중계하는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런 것 때문에 악재는 악재는 다 나왔는데 2만 원 선호는 지지선호 보이거든요. 그래서 LG상사는 3만 원부터 2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이거는 지금은 매도하시는 시점은 아니에요. 또 추가 매수하시는 시점은 여기 돌아서 나오는 거 보면서 추가 매수해서 물타기 매수해서 잘 빠져나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내일 정도는 그냥 보시고요. 이거는 뭐 조금 악재는 악재한테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신문방송에서는 그렇잖아요. 악재 나오면 계속 더 악재 나온다고 떨어들고 호재 나오면 계속 호재 나온다고 떠드는 게 신문방송인데 거꾸로 한번 가보세요. LG상사 지금 호재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가져가시고요. 어제 SK네트워크도 마찬가지예요. SK네트워크도 그랬는데 이것도 SK그룹의 그런데 이게 지금 어제 안 보이던 게 양복이 팍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거래 양들이라면서 양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좀 가져가시면서 오히려 나는 좀 여유 있으시면 내일이나 월요일 날 정도에서 이런 것들은 옆으로 행보했던 기관들이 좀 에너지 비축이 됐다 생각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도 한번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여유 수 있으신 분들은요. SK네트워크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3-3366-8288로 좀 보내놓으세요. 그러면 이런 보내 놓으시면 저희가 이거 한번 타이밍 한번 잡아드릴게요. 이런 것들은 한번 좀 꾸준하게. 그런데 오늘 사가지고 내일부터 상한가가 그런 거 아니죠. 나는 내일부터 상한가가 하는 종목 알려주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바보 같아요. 자기가 얼마나 상한가가 하는 종목 있으면 자기가 사야지 왜 남한테 알려주는지 참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들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사시는 동네가 어디세요? 여기 서울이에요. 서울이요? 네, 네. 네, 조금 더 가까이 오세요. 네, 네. 네, 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입니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네, 잘 들리세요? 네, 네. 네,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셨죠? 네, 지금 전화 받으신다고. 네, 네. 그러면 우리 어머니 주식 해보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아, 별로 안 됐어요. 별로 안 되셨어요? 네, 네. 네, 그러면 지금 종목을 고를 때는 어떻게 해서 고르시나요? 아, 좀 그래서 우량주를 보고 옆머리만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사봤거든요. 우리 방송 지금 얼마나 보셨어요? 가끔 이렇게 TV 보다 보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리모컨 가지고 채널 막 돌리다가 가끔 보시죠? 네, 네. 가끔 보시는데 어떠세요? 아, 네. 아,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뿐이 얘기 못하겠죠, 지금은, 그렇죠? 네, 네. 우량주라는 건 내가 샀을 때 나한테 돈을 주면 우량주이고요. 네? 내가 샀는데 계속 마이너스 나면 그거는 우량주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내가 생각하는 우량주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알려드릴까요? 아, 포스코거든요. 아이고야, 포스코 우량주라고 생각하세요? 별로 안 좋은가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 안 나니까 우량주 아니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주식은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좋아하는 종목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자체분들 있으시잖아요. 네, 네. 우리 아들 내가 아무리 예쁘다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안 예쁘다 그러면 안 예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나만 예뻐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니만 지금 예뻐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예쁘다 소리를 안 하잖아요. 네, 네. 왜 그럴까요? 지금 포스코에 대해서 많은 대로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아, 뭐 관세 때문에 많이 떨어져서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샀다 팔았다 조금씩 하다가 조금 물렸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네. 물리면 많이 아파요. 아,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하나, 둘, 셋, 넷, 오일째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내가 반등이라는 얘기하고 상승이라는 얘기 안 하죠? 네, 네. 네. 상승이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갈 때 상승이고요. 네.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런 것들은 반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반등 줘서 여기서 팔고 밑에서 사고 팔고 사고 하면 재밌는데 한 몇 번 하시다가 탁 걸리니까 이거 지금 고민거리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런 매매 하시는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관세 얘기들은, 무역마찰 얘기들은 철강업종에 대해서는 항상 그 아키레스관으로 언제든지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30만 원 이탈되면은 매도하고 나오셔야 돼요. 네. 네, 30만 원.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네, 네. 왜 30만 원이라고 그랬겠어요? 아, 1.2.2인가요? 네, 저점이탈이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경험상으로 보면은 지금 지난달부터 30만 원에 매수하신 분들이 여기서 이제 두 번이나 매수하신 분들이 수익 내고 나왔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얘기했지 하고 들어갔는데 이것도 빠져버리면은 매도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30만 원 이탈되면 매도하고 나오시고요. 네. 그런데 우리 어머니 얼마에 사셨어요? 아, 제가 옛날에 사놓은 게 있어서 물타게 하고 또 그 아래에서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요. 네. 얼마에 사지 확실하게 안 나오네요, 그러면. 네, 네. 정신이 없으시네요. 지금은 이 종목까지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네. 비중 작고 늘리시면 안 돼요. 네, 비중 늘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만약에 보초 쓰게 되면은 보초를 오래 쓰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30만 원 이탈되면 매도하고 나오시고요. 네. 이번에 이제 아마 내일하고 월요일 정도 산에서 한 번 정도 반등은 줄 거예요. 네. 반등 주는 구간에서는 매도하고 나오시면 그다음부터는 당분간은 좀 쳐다보시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관세가 어땠다는 등 트럼프가 어땠다는 등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굉장히 신경 쓰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런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 간에 신경 안 쓰는 주식을 하고 싶어요. 아, 네. 그렇죠? 당분간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때문에 계속 저기 저 고래 싸움의 새우등 터질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당분간은 좀 그렇고 한 10% 정도 가지고 가신다면은 그냥 뭐 한 내년까지 보자 그러고 가시면 갈 수는 있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0만 원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예전에 우리 저 그 제가 포스코만 가지고 매매하시는 우리 어머님이 있으시다랬잖아요. 제가 진흥장 할 때부터 하셨는데. 그 어머님은 지금 야, 지금 분할 매수사에도 돼 이러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가져가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나는 안 팔아. 어차피 종합주까지도 3천 포인트 가면 올라가 이러시면 되는데 이게 참 그렇게 기다리기에는 개인 투자들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시고요. 그다음에 0137님 현대차 하셨어요? 어, 그러면은 안시네 앵커 편이라는 얘기네. 편 갈라서 좋아. 한번 해보자 이거죠? 네, 0137님 현대차. 만약에 올라가면은 제가 저기 커피 드릴게요. 그다음에 1327님 키스트 하셨는데요. 키스트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철진한 바닷가가 나올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내년 여름에 더 올 거라고 생각돼가지고 경포대 가서 지금 보초 쓰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겨울에 얼어죽어요. 이게 지금 이제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이만큼 올라왔고 오늘 아침에도 지금 아침에 제가 뉴스 잠깐 보니까 미국 공연을 하는가 봐요. 그렇죠? 방탄소년단이 미국 공연을 하는데 3일 전부터 와가지고 미국 애들이 줄 서 있는 걸 보고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얘기 나왔으면 못 올라가잖아요. 왜 못 올라갈까요?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손절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뭐 여기 보니까 한 3,600원 정도 보이는데요. 3,600원 빠져버리면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조금 이제 거리량 없이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으면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더 나올 수 있어요. 뭐 빌보드 차트 얘기도 나오면서 한 번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손절가 3,600원 하셔가지고 보시고요. 이거는 팔고 나면은 그 다음은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577님 SK네트웍스 매수 시점 하셨는데 제가 좀 보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이고 3079님은 기아차. 어디에다 줄을 서야 되는지는 아시는 분이네. 이거는 CD 너무 탐나요. 제가 좋았어요. 3079님 CD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CD 받으시면 연말에 불을 돕기 하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삼성바이로지스는 46만 9천원이라면 이거는 비중이 좀 많긴 하시는데요. 이거는 지금은 좀 가져가셔야 돼요. 이거는 모양만 보면은 지금 거의 잘 안 빠지잖아요. 안 빠지는데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마다 정치적인 부담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이제 정부하고의 관계 금융위원회 그쪽에서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거는 지금은 할 땐 파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제 어제도 그 얘기 했는데 아예 부터졌을 때 삼성전자 3만 5천원에 샀다가 팔아먹고 지금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삼성바이로지스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신다 그러면은 삼성바이로지스는 지금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286님은 김천 사신다 그랬는데 지점장님 방송도. 아유 이분은 제가 옛날에 지점장 그만둔 지 지금 한 9년 됐어요. 9년 됐는데도 저를 지점장이라고 불러주시는 아이고 김천 사신 우리 저 아시는 것 같은데 보락 보락은 어제 제가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송 보시고 사신 분 같으면 이제 이거는 예전에 구강모 회장이죠. 지금 이제 구강모 회장이 사돈회사 장인회사 이래가지고 이게 한 번씩 올랐었는데 이거는 실적은 상당히 나쁘지 않아요. 지금 한번 실적 한번 체크할까요? 오늘 뭐 보니까 지금 거래 정지당하는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실적 체크 잘 하셔야 돼요. 이거 보니까 지금 180억, 6월 달까지 6,80억 매출 나가지고 12억 벌었으니까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13억 났어요. 1년에. 근데 올해는 반기에, 그렇죠? 아니 저기 반기에 6개월 만에 12억 났으니까 작년보다 좋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부채비율도 보면은 부채비율 21%니까 이거는 뭐 은행에서 돈 다 가져오세요. 그래도 나 혼자 내 돈이 더 많은 회사니까, 그렇죠? 자연히 보시고. 문제는 이제 타이밍인데 오늘도 이제 플러스 반등은 줬는데요. 이게 어제도 봤는데 3,150원에서 탁 막고 떨어지고 이런 모습 나왔거든요. 아마 3,150원 높아 되면 그냥 나갈 수 있는데 저는 얼마나 팔을까요? 기분 좋을 때까지 좀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이제 현대차가 점점 많아지네요. 네, 그 다음에 보니까 바이오로직스도 말씀하셨는데요. 바이오로직스는 전화 연결하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어머니. 네. 제가 말씀 들리세요? 네. 지금 집에 계세요? 네. 어디 계세요? 집이 어디세요? 부산입니다. 부산이라요? 네. 오늘 낚시 어떠세요? 오늘 꾸리꾸리합니다. 그런 날씨를 어머니, 옛날에 어른들이 시집목과 노초로 마음이라고 이렇게 계셨는데, 그렇죠? 네. 배송님 오늘 연결돼서 너무 기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날씨는 꾸리꾸리한데, 마음은 너무 기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어머니. 네. 우리 어머니보다도 저를 더 반가워하시네요.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오늘 여름날 아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죠? 아, 예. 예, 그럼 주식도 애를 베기고, 그렇죠? 아유, 그러셨는데, 어쨌든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 바라고요. 예. 제가 한번 부산 가면 한번 찾아뵐게요. 예. 예, 오늘 어떤 정보 받을까요? 삼성카드, 예. 삼성카드, 예. 예. 아, 이거 얼마에 사셨어요, 어머니? 4만 3천 원, 예. 4만 3천 원이면 오래되셨네. 예. 그럼 비중은 많이 가져가셨어요? 아니, 10% 예. 10%면 좀 그런데, 4만 3천 원이면 지금 진짜 많이 오래되셨는데, 연초에 사셨던 것 같은데, 작년에, 1월 달에? 좀 오래됐어요. 네, 오래되셨는데, 어머니. 예. 어머니 카드 몇 개 있으세요? 몇 개요? 카드, 예. 카드는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삼성카드를 다 써? 아들은 있어도 저는 없지예. 그럼 아들 보고요. 예. 아들, 며느리도 다 불러가지고, 오늘부터 삼성카드만 쓰라고 그러세요. 삼성카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삼성카드 많이 써요? 예. 그런데 이게 뭐, 요새 카드 회사들이 수수료가 조금 높다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수수료 낮추라고,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데, 정부에서는 개척적으로 이제 자영업자들이 자꾸 뭐, 좀 어렵다, 장사가 잘 안 된다, 어렵다 그러니까, 카드 수수료 낮추라고 막 저기, 그거 압력을 가하잖아요. 예. 그래서 주가 빠져놨는데, 더, 이거는 사실은 34,000원 빠져버리면은 더 많이 빠질 수 있어요, 어머니.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 43,000원 사셔가지고, 6개월 동안 버티셨는데, 더 빠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더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지금은 좀 가져가시는데요. 예. 이거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보셔야 돼, 그리고 연말에 배당만 받는다 생각하시고, 지금은 가져가세요. 예. 예. 오히려 이것도 올라오다가 지금 한 3만, 3만 7천 원 정도가 있는데요. 예. 이 정도 올라오면은 팔아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할까를 그때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돼. 예. 3만 5천 원만 올라오면 빠져, 부예. 그러니까 지금 고기만 올라오면 자꾸 빠지고 그러는데, 거기 돌파되면은 이제 3만 7천 원, 요소원에서는 한번 보시고요. 3만 5천 원에 파시면 안 되잖아. 4만 3천 원에 사가지고 지금 3만 5천 원에 파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래. 예. 회사가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악재들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적자가 나고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으니까요, 그렇죠? 예. 가져가시고 더 추가 회사하지 마시고, 어머니 이거 살 때 그때 증권 방송 막 보시다가 사셨지? 예? 증권 방송 보다가 막 누가 얘기하니까 이제 아이 사보자 그래가지고 샀는데, 예? 요즘은 그 사람 지금 증권 방송에 안 나오죠? 예. 아마 삼성카드 가지고 도망갔을까요? 남들 다 얘기 안 하니까 일단은 좀 저점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요. 예. 가져가시는데 다음부터는 무조건 빠진다고 무조건 가져가지 마시고, 내가 상가격에서 한 10% 정도 빠져버리면 일단 매도하시는 거,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예, 지금은 가져가세요, 어머니. 예. 예. 예, 아유, 반갑게 맞아주셨는데 너무 주시기 어렵다, 그죠? 예. 예, 자주 뵙겠습니다. 예. 아이고, 삼성카드, 저번에 우리 삼성카드 다니신 분이 나는 카드뿐이 몰라서 이거 합니다 그랬는데, 그때도 제가 수수료 얘기해드렸잖아요. 카드 수수료 인하 얘기들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쪽에도 보면은 요즘 뭐 삼성카드 카드 말고라도 소액 결제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서 좀 그렇습니다. 삼성카드 올라가라고 우리 모두 다 삼성카드를 씁시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한지주도 있고요. 그 다음에 SKC 솔믹스도 있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신행카 좀 가서 문자 좀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냐 기아차냐 나름의 분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보도록 할게요. 먼저 7521님의 접수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기아차라고 응원을 하시면서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이 된다, 신차 출시한다네요, 화이팅합니다라고 나름의 분석을 써주셨고요. 이어서 7138님, 대표님 현대차 오르면 또 신나고, 기아차 오르면 또 좋아요. 둘 다 오르면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아자, 이분 오늘 상한가 먹었나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신가요? 7138님. 자, 그리고 2874님도 함께 열어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매는 현대차라고 싶은데, 답은 기아차라고 써주셨습니다. 이건 또 어떤 신리인가요? 이어서 카카오톡 친구도 만나볼게요. 다양한 분들 인사 나눠주고 계시네요. 정유진님, 기아차입니다. 최성천님도 수고 많으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혜민님, 윤소민님 이렇게 출석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윤소민님께서, 배 대표님, 안 앵커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너무 친절하시다고. 현대차 15만 3천 원에 10% 오랫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에서 손실 없이 빠져나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매도 시점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5%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분은 뭐 그렇게 반갑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말속과 밑에 있기 때문에요. 자, 이어서 윤소민님, 이어서 또 다른 분. 한춘재님, 남강토건을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앞서 오프닝 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남북 경협주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남강토건도 마이너스 2%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이 종목까지 이렇게 접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재미를 더하고 있는 오마이스타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이잖아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전화는 02786-102-1023, 문자 013-3366-8288, 카카오톡 아이디, M10 오마이스타, 유튜브 라이브 방송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현대차, 기아차 가지고 계신 분들 소환 막 해주고 계시거든요. 내 얘기를 떠나서 두 종목 객관적으로 분석 좀 해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왜요? 누가 일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현대차, 기아차는 지금 보통 악재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올라오는 거 보면 이거 가져가야죠. 악재도? 악재가 반영 안 되면 사라. 사라.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는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기왕이면 어차피 제가 기아차 했으니까 기아차 한번 봐드릴게요. 현대차는 안신행카한테 물어보세요. 기아차가 말씀드린 대로 일봉으로 보면요. 지금 안 보이는 게 보였단 말이에요. 거래량 늘어나면서 장대 양복이 탁 나왔거든요. 오늘 여기 올라가면 팔고 싶은 분들이 엄청 갈 텐데, 아마 3만 5천 원에 파신 분들은 평생 2주씩 못 살 수 있어요.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야, 너무하죠, 그렇죠? 지금 9월 달부터 빠져서 쫙 빠져났어요.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만 속이 상하셔서 그럴 텐데, 주가가 워낙 많이 빠지다 보면 자율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가격대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기아차는 좀 가져가시고요. 오히려 내일도 금요일일까 그렇고, 내일하고 월요일 날 정도에서 조금 나는 연말까지 가져가겠다 그러시면 기아차는 좀 3만 3천 원 근처, 3만 3천 5백 원 근처에서는 매수하시는 게 맞습니다. 또 이제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차도, 현대차도 지금 안 보이는 게 보였죠, 그렇죠? 이게 쭉 옆으로 행보하다가 오늘 탁 올라왔는데, 아마 오늘 파시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그동안 지켜가지고, 내가 너 팔고 나 다시는 안 산다, 이런 얘기할 텐데, 이게 14만 원 선 돌파되면 많이 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지금 수입차들이 많이 팔린다, 이런 얘기를 때문에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BMW가 아마 현대차 수혜죠,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거든요. 아무튼 지금 안 보이는 게 보였으니까 지금 가져가시고요. 우리가 한 달 전에 이 삼성중공업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여기서 천반등 나올 때 악재가 반영 안 되면 사라, 이런 얘기 해드렸거든요. 지금은 아마 못 사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5천 원대에서 받는데 7천 원은 못 사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지금 눌리먹고 주는 구간에서는 한번 보셔야 되고요. 또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이것도 지금 1차 올라와서 눌리먹고 주고 다시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런 기간을 겹치신 분들이, 견디신 분들이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아무튼 주식은 시간하고 자기하고 싸움이니까 잘 견디시고요. 잠시 후에 대북경협주들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보니까 대아티아이라든지 대호에이야를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요. 오늘 또 대호에이야를 거래 정지도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삼성정기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하신 중에서 오늘 못다한 종목은 SK하이닉스하고 서울 반도체 LG화학 해드릴 거니까 여기는 한 1시 반부터 해드릴게요. 일단 어디 혹시 다른 데 갔다라도 한시 반되면 오셔야 돼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우리 아버님 사시는 동네가 어디세요? 서울이에요. 오늘 서울분들이 다 아시는데 지금 주식 매매해 보신 지는 얼마 되셨나요? 한 2년 됐는데 그냥 사놓고 기다리는 건데. 2년 되셨어요? 네. 그러면 주식 하지 마시지 그러세요. 아니, 뭐 나이도 먹고 하니까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조금 해보는데. 그런데 아버님 이거 그냥 솔거리로 하기에는 너무 신경이 많이 쓰이지 않아요? 그 수익은 쓰이네요. 뭐 12,000원까지 올라갈 거다 해서 그냥 갖고 있었는데. 어떤 종목 가져가셨는데요? 한 2화 종목대요. 어떤 종목 오늘 봐드릴까요? 두산 임파코아. 두산 임파코아요? 우리 방송 저기 자주 안 보시죠? 네, 이걸 자주 봅니다. 아니야, 자주 안 보셨어요. 두산 임파코아는 제가 계속적으로 안 좋은 얘기만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흑자 나가지고 앞으로 좋다, 좋다. 그래서 방송에서는 다른 증권 방송이나 이런 보면 두산 임파코아 중국에서도 많이 팔리고 이러면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보면 두산 임파코아가 그렇게 호재 나온 것에 비하면 주식이 못 가요, 그렇죠? 네, 그럼 못 가요. 그래서 저희가 주식장이 저는 굉장히 오래 있었으니까 호재가 반영 안 되면 팔아라, 이런 증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 팔아야 되려나. 저는 이거는 만약에 9,000원 선 빠져버리면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아버님. 네. 그래서 지금 비중이 어느 정도 가져가셨나요? 12%요. 아, 그러시면 이거는 9,000원 빠져버리면 나는 매도한다 생각하시면 그때 하시고요. 나는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나는 매도하겠다 그러시면 좀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이제 주식은 이제 뭐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내려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이제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사람 얘기가 듣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웬만하면 팔아라는 소리 잘 안 해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어떻게 부르신 돈인데 그걸 손해보고 팔아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보다 더 빠질 것 같으면 이거는 그런데 두산인프라코아는 아무튼 9,000원 빠져버리면 이거는 많이 빠져요. 예전에도 보면 이게 3,300원까지 한번 이렇게 빠질 때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이때도 보면 1만 3,000원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3,300원까지 빠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이제까지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9,000원 빠져버리면 조금 많이 빠질 수 있고요, 아버님. 한 12% 정도라니까 부담없이 좀 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 아버님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약 타러 안 다니세요? 다니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약주 사세요, 제약주. 아시는 제약주. 보통 사셔가지고 그냥 오래 놔둬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식은 무조건 빠진다고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참고하셔서 말씀드리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우리 아버님 느낌이 못 빠질 것 같다, 그렇죠? 못 빠질 것 같아요. 아, 커진 않네요, 이거. 그런데 이제 아무튼 제 얘기가 틀려서 두산인프라코아가 상한가가 두 번 정도만 팍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제가 요것도 먹더라도. 그런데 이제 두산그룹주들은 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못 가는 이유가 있을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 아까 저거 뭐야 대북 관련주들 몇 정분만 해드릴게요. 오늘 재령전기, 재령전기가 아침에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히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앞으로도 대통령도 방북하신다고 그러고 트럼프하고 또 뭐, 그렇죠? 얘기가 잘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거는요, 만 원 빠져버리면 이거는 손정가 만 원으로 하셔가지고 하세요. 만 원. 그러면 다음부터 또 여기 8천 원 여기도 내놓을 수 있는데 아무튼 뭐 옆으로 행보하다가 여기 이제 에너지 비축이 됐기 때문에 이거 만 원 빠져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손정가 만 원 하셔가지고 하시고요. 저는 오늘은 뭐 뉴스에 파라라가 얘기 나왔는데 이건 장주영의 변동법이 굉장히 커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셔가지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좋은 사람들, 개성공단 그 얘기잖아요. 개성공단을 지금 될 것 같아요. 다들 될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개성공단은 우리가 마음대로 열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유엔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하셔야 되고 이건 실적이 좋은 종목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 5천 원선으로 지지선을 모이는데 5천 원선 빠져버리면 이거는 출렁출렁 많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사람들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쫓아가신 분들은 조금 버티시긴 하는데 오후에 글쎄요. 내일 금요일이니까 조금 많이 출렁걸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푸른기술이 제일 먼저 대장주였잖아요. 철도 관련해서 푸른기술이 대장주였는데 이게 어제 오늘 굉장히 흔들렸어요. 어제도 제가 한번 흔들렸다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좀 팔고 가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당기고 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매도하세요. 그러면 기분 나빠하시니까 제가 당기고 좀 나왔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다른 종목들은 지금 보니까 지금 선도전기 한번 마지막 볼게요. 선도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490만 원 정도 거래됐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동안 올라간 게 없다. 그렇죠? 그래서 4,800원 여기 보이는데요. 글쎄요. 지금 가족이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 번 더 버텨보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아마 5천 원선 지지선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5천 원선 지지가 된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경협주들은요. 너무 막 덤벼가지고 가지 마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좋은 재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니까 당기고점 부담이 나오는 모습이고 이거는 변동폭이 커지니까 장중 매매 잘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 거꾸로 가시면 굉장히 고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엘비 세미콘도 아까 우리 키스트 얘기할 때 말씀드린 대로 엘비 세미콘도 방탄소년단 그거 얘기죠. 그래서 엘비 세미콘도요. 이런 것들도 지금 여기서는 급등했다가 지금 되돌림 주는 모습이었잖아요. 이거 좀 돌파하는 모습은 아니니까 이거는 좀 현금 확보 잘 하시고 나오시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시랜카 또 여러분들 기다리는 선물 주셔야 되잖아요. 선물 선물 드릴 테니까 선물 받으시고 또 마지막 못다한 정보 가도록 할게요. 도만스탁에서는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배연철에 평생 하는 주식 투자 시기와 커피 쿠폰 드리는데요. 어제 상 받으셨던 분들은 화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기아차, 현대차, 종가 위준, 탄력 누가 더 좋나 이게 오늘의 이벤트였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차는 4.65%의 강세, 기아차가 6.1%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조금 더 상황이 좋은 상황인데요. 종가 기준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는 월요일에 당첨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핫한 유망주에 대한 매수 판단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얼마, 언제, 어떻게 들어가면 좋은지 저희는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전화는 02786-102-1023, 문자는 013-3366-8288, 카카오톡 아이디 M2의 노마에스타,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실시간 방송이 열려 있습니다. 벌써 주 후반인데요. 그 소리는 윤동식 대표의 진단시간 돌아온다는 얘기죠.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윤동식 대표가 포트폴리오와 함께 실시간 종목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랄게요. 그럼 우리는 배대표님과 함께 못다한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10분 당겨서 12시 50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끝나는 시간도 10분 당겨졌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문자로 많이 보내시는데요. 금요일 날 문자 보내신 분들도 제가 나중에 모아서 무료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내일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예의사항, 내일은 제 이름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신 분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쓰지 말고 살짝 그냥 문자만 보내놓으세요. 그다음에 몇 종목 봐드릴게요. 못다한 종목인데요. SK하이닉스, 이게 지금 굉장히 기분 나빠요, 오늘. 그렇죠? 가지고 계신 분이. 이거 지금 SK하이닉스하고 삼선전기는 제가 좀 고점 부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셨는데 차트 모양만 보면 자꾸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고 오늘 개파락을 해버렸어요. 아, 기분 나쁜 그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저는 삼선전자하고 SK하이닉스이면 삼선전자는 사셔도 되는데 SK하이닉스는 조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거는 7만 5천 원 보시면 돼요. 7만 5천 원이 만약에 빠져버리면 이거는 한 번 더 많이 흘러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녀가 7만 5천 원 하시고요. 오늘은 빠진다고 자꾸 사시면 안 돼요. 실적 좋아지는데 왜 자꾸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팔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이 이제 서울반도체입니다. 서울반도체는 우리가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실적은 이제 하반기에 좋아질 거라는 얘기들인데 아무튼 이제 1차 상승 후에 눌림목 주고 다시 나가는 어제 안 보이던 모습이 싹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져가세요. 이거 아마 2만 원만 올라오면 난 팔고 다시는 안 한다, 이래 생각할 텐데 2만 원 파시면 안 됩니다. 서울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우리 방송 시간에 또 한 번 짚어드릴 테니까 이걸 보유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LG화학입니다. 아, 머리 아파요, LG화학. 화학주들 지금 요즘 뭐, 그렇죠?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LG화학은요. 화학주들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다 얘기를 하고 또 지금은 어렵 거다 이런 얘기들이 좀 풍팽하게 맞서 있는데 자, 이제 주가가 말해주니까 주가만 보고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35만 원 이탈하면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35만 원 이탈하면 줄이시고요. 이거 지금 여러 가지 보면은 여러 가지 호재 약자들 나오고 있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주가는 이제 시장이 만들어주는 거니까 35만 원 이탈하면 줄이셔야 되는데 우리가 참고적으로 롯데케미칼 볼게요. 이게 롯데케미칼인데요. 롯데케미칼도 제가 언젠가는 롯데그룹의 회장님에 대한 리스크 그런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자꾸 흘러내리죠, 그렇죠? 이런 거 자꾸 흘러내릴 때 가지고 보초 쓰시면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기 뭐 동양철관하고 여러 가지 좀 대북경협주들 오늘 많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월요일날 또 와가지고 동양철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대북경협주들 한 번 더 점검을 해드릴 테니까 월요일날 여러분들 만나 뵙기로 하고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서 방송 잘 마치고 가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12시 50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갑니다. 월요일 15분 중 월요일 12시 50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레몬습니다. 배가 들 Jañ marsh på quade